라이브 도시 받은 김 음악의 광팬이거든요 버디랑 트루블루 팀한테 리틀폭시 무대 오프닝을 맡기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투어버스야 우와 네가 콘서트의 메인을 맡으면 좋겠어 약간 변화를 주겠다면 말이야 변화요? 비뚤비뚤 비비라고 아이스에이지 토이스토리 제작진 버디의 푸른 불꽃에서 음악의 진정한 힘이 느껴져 그 불꽃의 힘으로 내가 음악계를 장악할 거야 엔터테인먼트 거장의 검은 흠목 너한테서 아무것도 뺏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 음악의 힘으로 세상을 지켜라 한번 붙어볼까? 나는 로클로를 지배하는 제왕이야 당신 맘대로는 안 될걸요? 트루블루 합체 트루블루야 합격하라 드림송 2 너희들 의상도 다 준비해뒀지 10월 3일 대개봉 참고로를 가볍게 포함되어